오늘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의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이날 도안신도시 17-2블럭 호반 베르디움과 바로 옆 17-1블럭 계룡 리슈빌 아파트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현상을 빚었습니다. 전기가 끊기자 단지 내 발전기가 가동돼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의 비상시설에 전기는 공급됐지만 세대 내 전기는 전면 차단됐습니다. 이날 정전은 아파트 단지 내 전류 변환 장치에서 원인 모를 그으름 현상이 발생해 단전되면서 이웃한 아파트 단지까지 일시적으로 함께 정전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는 모두 복구된 상태입니다.